지구중교회 이동호 목사님께서 에이징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발표했습니다. 에이징, 나이듬이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했는데 시라고 하기보다는 수필에 가까운 시입니다. 이 시에서 이동호 목사님은 노년의 삶을 잘 표현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에이징은 늙어갑니다. 너와 내가 노인이 된다는 뜻이다. 노년은 외롭고 추운 상실의 계절 그래서 우리는 노년을 겨울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겨울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고 우리를 나목처럼 벌거벗게 한다. 살을 에이는 추위 그리고 정체에 모를 두려움들 가난과 질병, 고독과 소외 그리고 장애와 치매 그러나 겨울의 은청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깊은 간주와 사색이 만드는 창조의 공간을 겨울을 만든 문인들, 철학자 그리고 과학자의 업적들을 세범을 바라본 그 멋진 노인들의 성취를 잊어서는 안 된다. 에이징은 그래서 축복일 수 있다. 에이징을 저항하기보다 수용하는 센스를 지녔다면 함께 저항하기보다는 수용하는 센스를 지녔다면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아 에이징을 두려워 말고 남은 시간의 은청을 감사하며 진짜 기도를 시작하자. 여유 있는 숨 한 번 쉬고 새 창조의 공방으로 나아가자. 이동 목사님은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징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동 목사님께서는 에이징이 주는 축복을 노래하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불편하고 또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노년 주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 옛날과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6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환갑이 되면 환갑 잔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른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들면 보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서 어른 대접을 해주었기 때문이죠. 지하철 타거나 버스를 타도 어른이 오면 머리가 하얀 사람이 오면 다 자리를 비켜주던 그런 참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60살이 되어도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내일 모레가 그런데 머리가 조금 하얘지지만 어른 대접을 받지는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상대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나이 젊은 분들이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어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어지고 싶어 하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예전에는 어른을 상징하는 그런 용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노인, 실버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저희도 은빛 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는 참 안타깝게도 나이 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시간이 되면 다 젊은 사람도 나이가 들고 다들 어르신이 되어가는 거죠.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은빛 대학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언제 내가 여기 앉아있게 되었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전수호 기자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호 3장을 보게 되면 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고 또한 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때는 누가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입니다. 따라서 모든 때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린 좋을 때만 좋다고 생각하지만 나쁠 때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린 좋을 때만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때는 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소중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린 주님의 눈으로 노년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전수호 3장 11절 말씀은 노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시오도다. 오늘 제게 주어진 설교가 5분이어서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노년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때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전자는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년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젊을 때만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년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특별히 노년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노년의 은청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젊은만을 좋아해서 계속해서 20대에 머문다면 어떨까요? 영혼이 20대입니다. 그럼 무지 좋을까요? 인생은 희로의 낙을 맛보아야 되죠. 젊을 때를 경험했다고 한다면 나이 드는 것도 겪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의 제맛을 맛보고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노년을 기뻐하고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년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노년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노년을 아름답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를 바라며 기뻐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노년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빛대학 수료시가 발표회가 주민이 주신 노년을 나누는 귀한 자들에게 간절히 바라고요. 모든 교우들이 아름다운 노년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